아니까 사회생활 잘하네 혜주요 혜주가 엄청 떨고 있는데 떨지 말고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았나요? 떨지 말라고요 오케이 이혜주 선수가 가장 기대됩니다 파이팅 자신께 저는 오진윤 감독님 기대됩니다 저는 지은 화이팅 저희 팀 개개인 선수 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한 명이요? 혜주? 혜주를 따라갈 점프나 스피드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혜주가 아마 혜주 꼬 다니지 않을까 슛을 잘 쏘는 지선이가 이번에 3점을 많이 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요 오오 짜증나 아니까 무난이고요 저희 애들이랑 하는 게 처음이니까 뭔가 제 자신한테 먼저 기대됩니다 제일 기대되는 선수는 양지수 귀여움 악착 같은 악바이 수비를 잡을 것 같아요 화이팅 저는 혜주가 가장 기대돼요 점점 많이 늦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혜주를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혜주가 저한테 지나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혜주야 사랑해 저는 일단은 저는 혜주야 아하 다치지 말게 잘 힘내봐요 화이팅 그럼 저는 지선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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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일단 3점 타이밍도 빠르고 그냥 팍 던지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화이팅 이혜주 선수 요즘 되게 뭔가 알쿨한 같은 활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혜주 선수의 스피드는 아무리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지선 선수가 기대가 됩니다 3년 동안 홈이었기 때문에 슛이 제일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제일 기대되는 선수이고요 선수들이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될 텐데 주장으로서 또 코트 안에서 중심을 또 제일 잘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선수로 뽑았습니다 남혜주 선수들은 저희가 1년 이상 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성혜경 선수라든지 안정현 선수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감사합니다.